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영향력 확대라는 그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고 그 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중국에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프랑스의 한 공영방송이 보도한 프랑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전략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날 에포크 타임스는 프랑스 공영방송 중국 공상당 프랑스의 전방위로 침투를 시도하다는 그런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대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은 대다수의 서방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어쩌면 한국에도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방 국가들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마 한국의 요소 요소에 대한 또 주요 인물들에 대한 중국의 포섭이나 영향력 증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의 보도 가운데서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 프랑스 2채널은 중국의 대공세라는 그런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정부의 우선적인 목표는 프랑스 정복이며 프랑스와의 협력도 유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합니다. 결국 프랑스에 대해서 벌리는 문화협력사업을 비롯해서 친선사업 등 대다수의 그런 사업들은 바로 목표가 프랑스가 중국에 경사되도록 중국에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한 중국 공상당은 프랑스의 정치 문화 기술 사회 등 다방면에서 침투를 시도하고 있고 또 방송은 파리의 한 호텔에서 성대학위에 개최된 프랑스 학교클럽 2012년에 세워진 프랑스 학교클럽의 모임을 조명하면서 중국은 오랫동안 프랑스 권력청의 활동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프랑스 정계의 지지를 구하는 조치들을 오랫동안 시도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을 포습하는 것이죠. 친중국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돈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여타의 것을 다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방 선진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보면서 그런 많은 활동들이 결국은 중국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친중 정책의 많은 결과물이 수학을 거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 학교클럽은 매월 한 차례 프랑스 정계의 유명 인사나 재벌 그룹 총수 중국 충주인의 사업가 외교관을 초청해서 파리의 고급 호텔에서 연회를 열고 비즈니스 친목도모를 합니다. 클럽 맹단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프랑스 이 채널은 특히 친중 인사인 장 피에르 라파엥 프랑스 전 총리를 지목해서 그가 중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파엥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프랑스의 중소대기업 수천 개의 중국 진출을 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14억 중국인에게는 중국 공상당의 강건 통치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중국 당국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인물일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는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훈장도 받은 인물이야. 라파엘 글럭스만 프랑스 유럽 의회의원은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프랑스에서 총리까지 지낸 인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 공상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리고 프랑스에게 맞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란 점을 분명히 압니다. 특히 서방의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도 중국의 화웨이 기업이 프랑스에는 입지를 굳히는데 성공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프랑스 이 채널은 장루이 모르르 전 경제산업부 장관과 장마리 르구의 전 국무비서관 같은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화웨이 지지가 크게 작용했다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화웨이 이사회에 임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워삼는 것이죠.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그 사람을 교두부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특정 국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스테판 디 블루는 화웨이는 프랑스 전개 운영을 가장 잘 아는 중국 기업 가운데 하나이고 자신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권력을 압박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날 또 방송에서는 프랑스 내에 17개의 공자학원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정대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서 프랑스 내에 존재하는 17개의 공자학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중국 공자학원의 진출은 이미 그 역사가 12년 채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이 채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인 국내 안보국 DGSI는 프랑스 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공상당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2018년 국내 안보국이 발표한 비밀문건에 따르면 프랑스 이 채널의 보도는 프랑스의 과학연구부서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절도 위협에 봉착해 있고 중국 출신의 연구원들은 자이든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든 간에 베이징을 위해서 과학정보의 유출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아무튼 선전선동이란 이런 점에서 보면 공상당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조직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을 잘 모르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공상당을 오랫동안 경험했고 또 그런 경험의 바탕을 두고 중국을 바라보면 보이는 부분들이 서방 국가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든 유럽 소식이긴 합니다마는 프랑스 제2의 공영방송이 중국의 대공세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자국에 대한 영향력 정대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보도는 우리에게 중국의 영향력 그런 정대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